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새로 출시된 펜더 프로페셔널2 시리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2는 펜더의 70년이 넘는 혁신과 영감으로 발전한 결과물로 현 시대에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것을 완벽히 이뤄냈습니다. 펜더의 일렉트릭 기타를 대표하는 딥시 쉐이프의 4개는 부드럽게 롤링 처리된 지판 엣지, 슈퍼네추럴 세팅 피니쉬와 함께 매우 편안한 연주관과 높은 프레스의 연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설계에 4키를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신형 V모드2 픽업은 종소리같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운드를 유지하면서 매우 명료한 표현력을 선사합니다. 업그레이드된 브릿지는 보다 긴 서스팅과 함께 선명도와 고음역대의 사운드를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2는 프로페셔널 악기의 새로운 기준이 될 다양한 개선사항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펜더의 일렉트릭 기타에서 느낄 수 있는 친숙함과 사운드의 다양성을 모두 담아내었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2의 외관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모드2 픽업 신형 V모드2 픽업은 완벽한 밸런스의 순수한 사운드를 위해 커스텀 보이싱이 제작되었으며 기존 모델보다 더욱 풍성하면서도 오리지널 팬더의 청명한 사운드를 완성해냈습니다. 뉴 스크럽티드 넥힐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깎이도록 새롭게 설계된 넥힐과 경사면을 따로 설계된 넥플레이트로 보다 쉽고 편안한 높은 프렛에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딥시 넥 프로필 위드 롤드 핑거보드 엣지 편안하면서도 빠른 연주에도 적합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2 딥시 넥 프로파일이 적용되었습니다. 너트 부분에서는 넥이 보다 얇고 넥 조인트 부분으로 갈수록 점차 두터워져 코드 연주와 함께 솔로 연주까지 완벽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제공합니다. 수가공으로 제작된 롤링 처리된 지판 엣지와 슈퍼네추럴 세틴 핀씨가 적용되어 매우 편안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스페셜 일렉트로닉스 더욱 높은 퍼포먼스의 연주를 가능케 하는 푸시 푸시 스위치가 컨트롤 로브에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팬더의 모델들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더욱 두터운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엘더 오어 로스티드 파인 다양한 장르에 어울리는 균형 잡힌 사운드를 가진 클래식 팬더 사운드를 대표하는 엘더바디와 함께 로스티드 파인 바디 목재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로스티드 파인 목재는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최신의 로스팅 공법으로 더욱 뛰어난 울림과 함께 다채로우면서 펀치감 있는 톤을 제공합니다. 로스티드 파인 목재는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로스티드 파인 목재는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로스티드 파인 목재는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로스티드 파인 목재는 가벼운 무게를 자랑해 guitar 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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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tar solo